오늘은 2008년도에 지었던 비라는 시에 대한 배경 그림인데요 그래서 비오는 날 커피 식탁 위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배경 배경으로써 청자 찻잔에다가 머이차를 이렇게 했어요 의차를 타고 혼자서 이렇게 비오는 날 상념에 맺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건 오래돼서 손상돼서 떨어진거 차차 주전자한테 비오는 날 내 시에 어울리도록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인데 초기 작품이죠 많이 단순화시킨 노아의 방주에 배에 타고 있는 그래서 여유를 상념에 젖어있는 그럼 밑에는 뼈죠 뼈 위에 노아의 방주에 뼈를 기초로 노아의 방주에 올라있는 어떤 사유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자 산거 또 머이 이파리를 쪄서 말린 다음에 이것들을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가지고 이 머이차를 마시면요 진해 거담에도 좋고 폐도 좋고 또 이렇게 체질 개선에도 좋아요 또 여기는 뭐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태행성 관절임에도 좋은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하루에 세 차례씩 상용하는 그런 그런 차입니다 비오는 날 비라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